와우, 월드클라스. 컴온, 컴온. 익스큐즈미, 디즈 테이크 픽처? 블리핑의 서상훈. 파워 강호동의 뒤를 잇는 파워 연예인 혜리아. 나 이제 솔로로 돌아왔거든. 귀 엎드렸기 파워. 혜리아. 굿보이. 굿보이. 우와, 깜짝이야. 뭐야, 뭐야. 괜찮아? 왜 내 눈썹 괴롭혀? 오랜만에 멤버들도 다 모였는데, 어때? 연기가 점점 드는데? 너무 잘해. 안 끝나, 안 끝나. 춤은 우리가 춘다. 오케이, 오케이. 그럼, 좋아. 놀이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